2단원 보죠. 경제론. 경제론은 첫 번째 우리 처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유량과 저량이죠. 저량의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 저량. 암기해야죠. 제자가 보통 부인. 재고. 올해 처음 등장했던 것이 재산도 나왔어요. 재산. 재산은 자산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재고. 재산.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부채라는 말은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용어죠. 빌린 돈. 타인 자본을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이라고 표현하는 거. 두 글자로 부채.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건 유량인데 수요 공급 거래량. 그 다음에 수입 지출 합쳐서 수지 라고 할 때 지출 해당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자에요. 이자. 이자라고 얘기하면 월이자 연이자 기간이 정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는 거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저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인구 변동분 또는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오면 인구면 저량인데 여기에 인구 변동분이라고 나오거나 변동분. 가치라고 나오면 얘는 저량인데 가치 상승분 가치 하락분 이렇게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해 놓고. 제자가 보통 부인 딱 기억해놔야죠. 자 1번 보죠. 자 유량의 경제 변수에 해당된다 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저량을 빼내야죠. 저량은 제자가 보통 부인이 들어가 있는지 따져봐야죠. 자 소득 소비 자본 나오면 제 자. 자. 자가 자산 자본. 얘는 저량이죠. 재산. 재고 재산은 저량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량이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두 번째는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현재. 현재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시점을 얘기하니까 얘는 저량 개념이죠. 그럼 여기에 유량의 수요량이 아니라 뭐에 저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나와야 돼요. 1500만 채가 존재하는데 100만 채가 공간이니까 저량의 공급량은 존재하는 양. 팔 수 있는 양은 1500만 채.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간이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 얘는 맞지만 저량의 수요량.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현재라는 시점이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 경제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1번 문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건 뭐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사실 엊그제 처음 배웠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기본이 됐죠. 이제. 자 해당 제어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얘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다. 점이라는 말은 꼭 없어도 괜찮아요. 곡선 위에서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요곡선은.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곡선이죠. 그럼 여기에 P, Q라고 했을 때. 곡선 위에서 움직인대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비싸지면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싸지면 하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비싸지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상향으로 가냐. 하향으로 가냐는 비싸지냐. 싸지냐. 를 얘기하는 거고. 자 해당 제어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얘 모습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죠. 우측으로 가냐. 좌측으로 가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증가할 때고. 왼쪽으로 가면 양이 감소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우상향이다. 좌하향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상하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곡선 이동할 때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만 중요하면 돼요. 우측으로 가냐. 좌측으로 가냐. 수요량이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수요의 증가. 수요의 감소면 좌측으로 간다. 이때 중요한 건 해당 재화에. 내가 관심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을 뺀 나머지인데. 다른 재화 가격도나. 해당 재화가 아니죠. 다른 재화 가격도나. 이때 다른 재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대체제와 보완제. 서로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대체제, 보완제를 얘기하고. 여기 별표 쳐놔야죠. 가격이 아니라 가격 예상이라고 나왔어요. 예사. 가격을 기대한다. 예상한다라고 나오는 건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자의 심리 변화. 인구, 금리, 소득. 이건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100% 시험 문제 나오죠. 얘는 무조건 알아야 경제로 문제를 풀어요. 대체제, 보완제. 효용이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 그럼 살 때 안 사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이거 샀으면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안 살 때 사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수요가 반대로 갈 때 대체제. 그다음에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재화니까. 살 때 사고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살 때 안 사는 거. 자, 그럼 보죠. A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는 수요법칙은 무조건 모든 재화의 법칙이니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그럼 A가 비싸졌으니까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 안 살 때 B를 샀네요. A 안 살 때 B를 샀으니까 이건 무슨 관계? 대체제. 그래서 안 살 때 산다라고 나오면 대체제. 자, C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C가 싸졌으니까 C를 산다, 안 산다? 산다. C를 살 때 D도 샀네. 살 때 샀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그러면 살 때 샀으니까 얘는 보완제, 대체제 보완제 잘 구분해야 되고. 자, 질문 봅시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봤을 때. 자,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해서 의해서라고 나왔어요. 원인이 해당 재화 가격 변화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뭐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맞고. 그러면 나타나는 모습은 곡선 위에서, 상에서 움직여야죠.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라고 나와야죠. 자, 이번에 보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해당 재화 가격이 이외의 요인이니까 얘는 뭐다?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 곡선 이동하는 거 맞죠. 내가 또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수요의 변화니까.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말이 없으면 우리가 정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면 사는 재화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하는 필요 없어요. 원래 이제 표현할 때, 뭐 여기에 좌향이냐 우상향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상하는 필요 없고 좌측 우측만 따지면 된다.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와야죠. 우측으로. 틀려요.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우하향이라고 나오진 않을 건데,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다시 한 번 잠깐 질문 나왔으니까 설명하면, 이렇게 됐을 때 수요의 욕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측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좌측 가면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우측 좌측 간 건데, 마치 움직인 모습이 우상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좌하향으로 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좌하향 우상향이란 말을 쓰는데, 상하를 속여내면 문제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이건 거의 다 모두 정답 처리돼야 될 요인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측 좌측만 신경 쓰면 된다. 3번에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라고 나왔지만 주의할 건 여기에 예상이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 상에서가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그럼 예상을 빼면 어떨까요? 예상을 빼보죠. 이 지문은 예상이 나왔으니까 수요의 변화고,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하락이 예상된대.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할 때 사야죠.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사면 손해를 보니까 안 산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예상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이라고 나오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죠. 그러면 곡선 상에서 이동하죠. 곡선 상에서 상에서 점이 이동일 텐데, 점이 상향으로 가요, 하향으로 가요? 여기에 가격이 떨어졌어.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점이 어느 쪽으로? 하향으로, 하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여요. 곡선 상에서 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라고 할 때, 가격이 싸졌잖아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하향으로라고 나와야 돼요. 하향으로. 자, 얘는 예상이 나왔으니까 수요의 변화, 곡선 이동해야 되는데,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안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사야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산다. 안 산다니까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 예상이 없을 때 이 질문을 한번 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제와 가격이 변한 거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로 곡선 상에서 움직일 건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하향으로 가야 돼. 점이 하향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곡선 상에서 움직일 때 가격이 비싸지면 상향, 가격이 싸지면 하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 네 번째 보죠.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단독이 비싸졌대요. 그럼 단독 산다, 안 산다? 단독을 안 산다, 안 산다. 그런데 대체제니까 안 살 때 산다가 돼야죠.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게 된 원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와 가격이니까, 얘는 수요에 변하죠. 그럼 아파트의 곡선이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하는데 사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나와야죠. 그 다음 지문까지 우리 시험에 등장해요. 아파트의 수요국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어.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아파트를 많이 샀으니까 이후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5번 보죠.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보완재라고 나왔어요. 가격이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 재화가 비싸졌대. 그럼 이 재화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런데 보완재니까 얘 안 살 때 아파트도 안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안 산다. 그러면 아파트를 안 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죠. 아파트를 안 샀어요. 그런데 원인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잖아요.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 때문에 아파트 수량이 변했으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고, 아파트의 수요국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그럼 아파트를 안 샀다는 얘기예요. 안 사면 아파트의 가격이 뭐한다? 내려간다. 그래서 아파트의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 하락시킨다라고 나와야죠. 얘가 틀렸네. 경제론과 투자론만 사실 문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 단어는 사실 핵심 키워드만 딱 보면 맞다 틀리다가 구분되는데, 경제론과 투자론은 단어 하나하나의 속임수에 연결이 다 있다 보니까, 다 문장 자체를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보죠.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이것도 100% 시험 문제 나오죠. 우리가 외웠던 거, 완전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얘 틀리면 진짜 안 돼요. P, Q가 있을 때, 수직선이라면 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할 수 있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면 왼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건, 양이 감소가 안 되고, 우측 가든 것 중에 안 된다는 건, 양이 증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양이 감소, 증가도 안 된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이 뭐하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이 불변이다. 그럼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양의 변화율이, 양은 0은 아니에요. 여기가 0이고, 얘가 100이라고 써 있다라면, 양은 100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양의 변화율이 얼마다? 0%예요. 양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 0이니까, 탄력성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큰 걸 얘기해요. 이건 죽을 때까지 까먹지 말자 그랬어요. 탄력성이 큰 건,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런데 얘는 양이 변하지 않는데, 그럼 탄력성이 얼마다? 0이다. 변하지 않으니까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때 이제, 함수식은, Q는 숫자, Q는 200으로 나왔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우리말로 읽을 때, 얘는 뭐, 양은 얼마? 200으로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200으로 일정하다. 이런 함수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 기억해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보너스로 해서 가는 거니까. 자,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고, 얘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수평선이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 상승하라기 안단다. 가격이 불변이다. 이때 양은 좌우로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얘가 완전 탄력이래. 탄력이 완전 탄력이잖아요. 완전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잠깐 비슷한 단어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그럼 경쟁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완전 많은 거예요. 경쟁이 완전 많은 거예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어서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다 정동진, 다수가 있으니까 경쟁이 엄청 많겠죠. 경쟁이 엄청 많으면, 자, 완전이란 말은 엄청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이때 그러면 경쟁이 많으면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초과인이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쟁이 많으면 나중에는 초과인 없어도 나는 정상이윤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경쟁은 시장에서 뭘 소멸시킨다?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영어로 만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은 완전 많은 걸 얘기해. 완전 탄력이니까 탄력성이 엄청 큰 거죠. 양이 엄청 많이 변하니까 양의 변화가 무한대로 일어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이때 가격이 일정하니까 이걸 읽을 때 가격은 100으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 잘 해석해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하고 균형점의 이동 말무지로 나올 때 이것도 역시 우리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경우에 균형점의 이동이 있는데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일정하다.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증가 나오면 무조건 양은 증가. 그래서 양 증가. 양 먼저 판단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양이 증가한다. 증가면 증가. 양 증가. 감소면 양 감소. 수요 증가니까 가격은 상승.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 중에 둘 다 변했는데 크게 변했다라고 나오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진다 그랬죠. 증가면 양 증가. 공급 증가면 가격은 하락. 증가폭이. 변화폭이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변화폭이 같다. 양 증가니까 둘 다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을 한번 생각해보면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똑같이 변했으니까 가격이 오른 만큼 내렸겠죠.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변화폭이 똑같을 때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더라. 얘 보면 수요 감소폭과 공급 증가폭이 똑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양 증가인데 감소된 만큼 증가하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 양은 불변.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 그러니까 둘 다 가격을 하락시켰으니까 가격은 하락. 얘 중요하죠. 둘 다 변했는데 변화폭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인데 가격은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그럼 가격은 올랐어요 내렸어요.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알 수 없다. 가격 오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수요 증가폭이 컸다라면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폭이 컸다라면 가격은 하락. 얘가 변화폭이 똑같다라면 가격은 일정. 변하지 않는다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이 알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변화폭에 의해서 폭에 의해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건 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폭을 제시해야만 알 수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보면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인데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양 감소 양 증가니까 양은 증가예요? 감소예요? 알 수 없다라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얘가 크게 변하면 양은 감소, 얘가 크게 변하면 양은 증가, 얘가 똑같이 변했다면 양은 일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시가 안 됐으니까 알 수 없다. 변화 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나와야 되고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이니까 가격은 하락. 자, 그 다음에 보너스로 나오는 거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완전 비탄력이 나왔으니까 무조건이죠. 뭐가 일정? 양이 일정. 그래서 양이 일정이라고 나오고 그럼 양은 완전 비탄력이 결정한 거고 나머지는 다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증가니까,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자, 완전 탄력이면 얘는 수평선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격은 일정, 불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럼 양은 얘가 결정하는 거죠. 공급 감소면 양은 감소 이렇게. 자, 둘 중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나온 거 이거 나오면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그걸 반환하고스터 Bernie sources 정말고 저